반려견 미용 강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견 미용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엄규리 원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규리쌤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20여 년 이상 반려견의 위생과 이쁨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츠 그루밍 타임이라는 펫살롱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다양한데요 대학교와 애견 미용 학원에서 교수로서 또는 강사로서 미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또한 한국애견협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아주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쁨을 주고 행복을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해요 미용이라는 건 그렇지만 뿌듯함이 큰 만큼 우리 반려견 미용의 매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강의 내용은 반려견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셀프 미용 강의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애견 미용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애견 미용 강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때부터 뵐게요 다음 강의 때부터 뵐게요 다음 강의 때부터 뵐게요 다음 강의 때부터 뵐게요 다음 강의 때부터 뵐게요